요 주빌레의 물량 세팅 방법은 스톱 버튼을 쭉 누르면 보통 한 8초에서 10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삐삐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잘 작기 때문에 잘 들리진 않아요 지금처럼 소리가 나는데 이럴 때 원하는 양을 넣고 버튼을 쭉 누르고 계시면 원하는 양만큼 왔을 때 버튼을 누르고 있던 거를 쭉 떼시면 요게 세팅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저장을 하려면 스톱 버튼을 길게 쭉 누르고 계시면 삐삐 소리가 없어질 때 지금처럼 삐 소리가 없어지면 물량 세팅이 저장해요 좀 1원지 정도 맞춰져 있는데 확인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걸고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1원지 살짝 넘어서 맞춰 질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물량 저장이 된 겁니다 이게 세팅 방법입니다